네, 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에는 창색이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귀한 응답을 누리고자 또 3시대를 살릴 그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의 능력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복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메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혓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 3구 3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 9가지 그리고 그 앞에 성삼의 하나님의 세 가지 부분 그리고 오늘 이 3시대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본문은 창생의 2장 1절에서 18절에 진짜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해보가는 기이한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3시대를 물론 과거 현재 미래지만 우리 본문이 더 나옵니다 우리 목회자와 중지자와 렘루트를 살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업을 살리는 게 다 3시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대를 살릴 응답 그리고 이 응답에 대한 25조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기한 이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선언해 보시면 저희들은 기도가 전부입니다 전도도 기도고요 또 우리가 3, 9, 3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비밀 축복 속에 모든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란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도가 하게 되면 보좌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계 선교대회 때 우리 기수단 렘루트들이 기수를 들고 전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면서 우리 렘루트들이 2, 3, 7 나라에 가서 전도와 성교의 축복을 누리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막 진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2, 3, 7 나라 중에 복음 전화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라도 우리 후대들이 간다는 생각하니까 막 아 진짜 어른인 제가 너무 미안한 정도로 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위험한 나라에 가서 평신도 성교사로 간다면 저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 자녀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2, 3, 7 나라가 뭐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 3, 7 나라에 가서 우리 렘루트들이 진짜 전도와 성교의 축복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후대가 위험한 나라로 가서 성교와 전도를 하겠지만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도고 성교다라는 말이 우리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만 한다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 2, 3, 7 나라에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늘 그 축복을 누릴 거니까 이게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단합방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단체예요 그 어떤 단체보다 기도를 많이 강조하죠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선언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잘 안 믿을 수 있는 것이 일단 불신앙이 한 번씩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과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취될 걸 믿고 딱 끝내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불신앙과 또 시험이 올 때도 있고 갈등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전도와 성교입니다 이 계획 속에 모든 게 아, 다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조금 위험당할 때도 있고 조금 갈등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고 전도와 성교죠 저는 너무 어려운 당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거든요 가정에 갑자기 불어다친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을 복음 외에는 살릴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신앙도 오고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올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과 전도와 성교 지난 토요일날에 장례 예배에 인도하러 갔는데 전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리고 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사단과 마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부분 그거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의 빛으로 파스꾼으로 우리 모든 주의종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파스꾼의 역할 망대의 역할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분들이 혹시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지면 또 구원받는 것이고 또 그게 전도와 성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우상을 대대로 섬겨왔다 할지라도 복음의 빛을 전했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성교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 계획 속에서 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해놔 플랫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망대의 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 결론 부분에서 좀 보시겠지만 일곱 가지 망대를 만들라 했잖아요 이번에 세계성교대회 또 우리 하나성교대회 이제 묵사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플랫폼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파스꾼으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죠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시대를 살리는 너무 중요한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이 어제도 좀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일곱 가지 망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237 중에 나의 237을 찾아라 이게 주신 망대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한번 포럼해 보십시오 내가 237 나라 중에 나의 237이 어떤 나라가 있는지 한번 읽어두고 한번 포럼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너무 기뻐하는 일이죠 어제 말씀 중에도 주셨지 않습니까 한 부격자분이 미국에 있는 나라를 두고 계속 나의 237을 두고 그 나라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자료를 보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게 나의 237이잖아요 여기 나의 237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금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지금 개강 예배 드리고 계속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중남미만 해도요 45개 또 46개 이런 나라가 있거든요 한 나라씩만 내가 맡아서 이 나라와 여기에 있는 선교사님과 랩런트를 내가 가슴에 품고 아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게 나의 237이잖아요 이 부분을 찾아내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삼시대를 살리자 본론에 보시면 첫 번째 시대는 과거, 현재, 오늘이죠 미래입니다 이거 살리는 게 삼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과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 과거 안에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치유가 됩니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럼 절대 이 과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상처가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상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각인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과거가 없어져요 그게 시대 살리는 응답입니다 보금은 모든 것을 살리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 또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 근데 그게 순간은 그래요 순간 근데 또 지나면 내게 또 갈증이 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과거가 어떻게 해결됐냐 보금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각인되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해되어지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되더라고요 과거가 없어지는 거죠 키는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과거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게 시대 살리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혹시 남아있는 과거의 어떤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보금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보금이 답이냐라고 말한다면 보금 외에는 내 과거 상처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포장해서 덮어둘 뿐이지 그게 언젠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말씀이 들려지도록 아침, 점심, 저녁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어제 우리 주신 2, 3, 7 나라를 살릴 성교의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진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자라고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이것도 사단의 진이고 이것도 사단의 진이고 저것도 사단의 진이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능력으로 그게 과거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이죠 현재죠 오늘은 얼마나 많은 저와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뭐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내게 응답이다는 거죠 그릇을 넓히는 응답이고요 내 인격을 넓히는 응답이고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전부 이거를 통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역 식구가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내가 너무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이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걸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계획 보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린다면 문제가 많을수록 내게 응답이잖아요 이걸 알려주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구역 식구분들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저도 오늘 어떤 분이 좀 그런 상담을 오전에 하셨는데 아 참 기도 제목이고 응답이에요 만약에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의 답을 갖는다면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응답받은 사람 특징 아시죠 성장이 돼요 응답을 많이 받으면 성장합니다 키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뭔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성장이 됩니다 희한해요 문제를 내가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받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성장하고 긁이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삼시대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미래죠 대부분 미래에는요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염려 그런데 아닙니다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불안과 염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있어요 저도 저한테 있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냥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삶이 끝나는 것이냐 또 좋은 직장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 거냐 또 이렇게 살면 애는 어떻게 키우냐 당연히 제가 20대 21살 때니까 21살 때 당연히 오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막 덥쳤어요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면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미래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헤매는 거죠 이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도 오늘과 미래가 문제거든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단의 진을 파괴하라라고 말씀 주셨지 않냐 내 아들 어떻게 할까요 내 딸 어떻게 할까요 불안과 염려입니다 내가 오늘 망대 세우면 돼요 내가 오늘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3시대를 제대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래에 불안과 염려 조금 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게 3시대예요 저는 이게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들 둘 한 번도 염려 불안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 그건 미안할 뿐이지만 하나도 불안하고 염려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성장시켜요 이런 말 하면 좋은 건데 하여튼 하나님이 다 성장시키는 것이더라고요 저래 살면 되겠냐 한 번도 그런 게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응답도 그래요 이번에 기수단으로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둘째에도 같이 기수단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얘가 많은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랩런트도 하고 올리고 기도하고 일을 위해서 2, 3, 7 우리 성경사님과 함께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요 이야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그게요 우리 후대들한테는 한 번 각인인데 그걸 그 한 번 각인으로 바꾸는 완전한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후대입니다 한 번도 염려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조금 염려도 되고 불안한 거 있을 겁니다 제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꿔야 해요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해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저는 기도회가 응답 안 받은 게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한 분씩 너무 놀라요 아니 내가 393 기도 속에 또 내가 잘 모르는 것도 기도했는 그것도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미래에서 이거 너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구역 식구들이 그래서 이거 없애주셔야 돼요 이거는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이 이 망대를 가지고 너무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거든요 우리 구역 식구들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번 한 주간에 모든 이 사단의 망대 이 구역 식구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무너뜨려줘야 돼요 근데 무너져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3시대를 살리는 우리 권찰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3시대의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우리 찬양도 나 혼자 가야 되는 길 교회가 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복음을 이름에 대한 문제예요 전 세계 이 3시나라 교회가 복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죄송합니다 해외에 있는 목사님 목회자 같은 경우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제 어떤 알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인데 진짜 창세기는 이거는 신화와 가까운 얘기고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라고 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리 지금 전 세계 2, 3, 7 나라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복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나라 사람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파키스탄에 갔다 왔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파키스탄하고 스리랑카 인도에 있는 분들은 너무 순수하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이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인답니다 한 명을 딱 전도했는데 이번에 갔다 왔는데 50명의 사람이 앉아있더라요 그 50명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하고 1차 합숙을 하고 왔거든요 너무 순수하게 복음운동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 너무 복음이 돼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거에 지금 2, 3신라라는 통통 비어있다는 거예요 진짜 2, 3신라라는 그냥 너무 통통 비어서 우리는 알고 있는 이 복음을 2, 3신라라는 지금 비어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랩뉴트들이 가야 합니다 우리 랩뉴트들이 제가 이번에 랩뉴트 한 명을 만났는데 그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의대로 간다 하더라고 그대가 의대 가서 뭐 할래 뻔하죠 뭐 근데 내가 이 얘기해 줬어요 2, 3, 7 나라와 맞는 방법이 있다 뭐냐 네가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난 뒤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 더 가라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슬람 모든 국가에 비자 없이 더 갑니다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2, 3, 7 나라에 못 가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의사가 여러분들 아들, 딸이 의사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냥 큰 병원 아니면 병원 하나 차려서 돈 버는 걸로 그냥 경제 활동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소속이 되어서 전세계 2, 3, 7 나라에 전도 성교하는 그런 의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래잖아요 근데 그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기도해 보겠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2, 3, 7 나라는 통통 비어있습니다 진짜 보금 잃었어요 저는 제가 대학부 때 영국에 루터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다닌 대학은 전세계 논문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해야겠는데 진짜 성경을 믿는 교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말씀 믿는 신학 교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신학 교수님 상태가 그런데 그 밑에서 배운 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전세계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얼마나 교회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교회 프로그램 들어오죠 그냥 방언하자 신비운동하자 왜 그게 좋은 거니까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신비밖에 없다라 그러니까 신비로 완전히 다 가는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얼토당토하는 율법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사람 순통 막히게 하는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고 그리고 너무 사람의 방법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망치고 있어요 이런 표현하면 좀 뭐하긴 한데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 능력을 회복해라 그래서 첫 번째 목회자 강단이죠 우리 단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늘 보고만 말하도록 강단 제가 해외에 있는 랩런트들 고민이 뭔지 알아요 지금 제가 캐나다에도 진짜 세 명의 제자가 있거든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교회 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강단 얘기를 못 듣게 돼 있어요 너무 시시한 얘기 있죠 인간적인 얘기 율법적인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 복음을 못 듣다 보면 교회 생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랩런트들이 그래서 해외를 가보면요 이런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실제로 강단이 안 맞아가지고 갈등하는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늘 매일 복음 듣는 강단 축복 가운데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 부교육자 교육자를 살려야 되는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에 전무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다른 거 하지 않도록 우리 부교육자가 말씀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다른 거 뭐 일시키면 목회자 죽이는 겁니다 목회자가 죽으면 결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에도 5만 명 넘는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하잖아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런 목사님 계세요 우리 교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교단 이런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걸 운정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교회 중심으로 세계보고마 예수님이 이루어가시고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 건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세계보고마의 망대와 파스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우리 부교육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중직자 중직자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또 우리 단임 목사님이 70 70 현장 70 제자 70 나라 그리고 70 종족 하여튼 70 지역 이 70 현장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는 현장에 있으니까 여기서 70 망대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 70 망대 70 망대 중직자분이 만약에 우리 후대를 우리 후대를 저 캐나다로 이 후대를 선교사로 파성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후대를 지금부터 캐나다 선교사로 키운다면 그게 70 망대입니다 지금 우리 중남미 집중훈련이 있잖아요 중남미 중에 뭐 에카도르라는 나라도 있고 너무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우리 후대를 선교사로 내가 파성하는데 이 아이가 우리 교단 신학교를 잘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잘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나라에 선교사로 파성되어지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끝까지 하는데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게 70 망대예요 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일본인 친구를 한 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일본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에까지도 지금 제자를 삼아가지고 목사 한 수까지 근데 내가 예수님의 방법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러 오니까 2, 3, 7 나라로 간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지자분이 한 랩런트를 한 나라의 선교사로 보낼 만큼 내가 70 망대 역할을 그것만 감당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그런 중지자의 모델이 아닐까 우리 아나니아가 사올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올이 되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70 망대예요 이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권찰분들이 이 응답 누리길 줄임으로 전합니다 이게 70 망대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죠 3시대 중에 우리 후대 랩런트입니다 이 랩런트는 지금부터 뭐 하느냐 완전히 미래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서밋으로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좀 부탁드린 게 있어요 한 번씩 식사도 하고 만나는 랩런트인데 제가 영어 공부는 꼭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하면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다 대접받아요 대접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보금 전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공부는 반드시 해라 우리 랩런트가 한 나라를 딱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후대가 한 나라를 2, 3, 7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가는 랩런트를 후원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지금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직접 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영어 공부해서 내가 미국 가겠다 하지 마세요 지금 영어 공부하면 ABC 안 들어옵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우리 후대 중에 미국 가는 랩런트를 내가 이 아이는 2, 3, 7 나라의 한 나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래서 영어 학원도 보내주고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잘 훈련돼서 평신도 성교사로 아니면 그냥 안수받은 성교사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만 해줘도 돼요 그 일에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우리 랩런트는 생을 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운한 서밋이 돼야 됩니다 불신자는 추율날에도 불신자는 노력합니다 불신자는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절대 세상일 안 하잖아요 금, 토, 일 시대에 오직 말씀만 집중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시간상으로도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오늘 4경전 2장을 읽었거든요 성경 충만하면 우리 후대들은 불신자 이깁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충만하면 불신자의 1만 시간보다 하나님의 한 시간이 훨씬 더 능력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 우리 후대에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는 랩런트는 그 믿음 딱 가지고 서밋 준비해야 됩니다 언어도 딱 준비하고 영적 서밋 딱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딱 준비돼서 기능과 문화 서밋을 할 수 있도록 이게 3시대죠 자 이르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응답받아야 돼요 내 업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응답받아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업이 전문화가 되도록 그래서 어제도 말씀 주셨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받도록 여러분들의 업이 전문화가 돼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 후대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받아야 돼요 불신자보다 더 성령의 능력 충만으로 뭔가 이길 수 있는 이거 받아야 돼요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해야 됩니다 전문화가 돼야 돼요 저는 목사죠 목사의 전문화는 뭐냐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내 전문화입니다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 다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느 교회 가봐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분들은 얼마나 너무 다재다능하고 진짜 전도, 성교를 위한 앞으로 더 크게 하는 역사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컨텐츠를 담아가지고 세계보고말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체 우리 교육자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만큼 이런 부교육자 없습니다 진짜 저도 부교육자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전문화가 돼야 되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 전문화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하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화가 돼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뭐냐 제자입니다 어제도 우리 강단 말씀 주셨죠 결국 소수입니다 이 소수라는 개념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 소수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숫자적 개념 아니에요 소수라는 개념은 내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 그래 쓸데없는 일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교회 위해서 일하지 맞는 말겠죠 그러면 2, 3, 7 나라에 우리 후대들이 깃발 들고 흔들었던 그건 뭡니까 아무 관심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대구가 돼야지 틀린 말 아닌데 틀린 말이에요 아니 우리 후대가 그러면 이 좁은 대구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가 이 좁은 대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2, 3, 7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좁은 사고예요 저는 저보고 자꾸 유광수 리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아니 우리 유 목사님 마음에 부산이 담겨 있겠냐 대한민국이 담겨 있겠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유 목사님 마음 또 우리 단위 목사님이 요즘 그런 마음이잖아요 2, 3, 7 나라 중남미 이게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여기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2, 3, 7 나라 그런데 이런 얘기해도 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대구만 살려야지 대구만 소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두 사도는 세계보금을 향해서 가서 다 숨겨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저는 제 아이 경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해요 이번에 2, 3, 7 나라 깃발 드는 랩노드 중에 생명 걸고 가야 될 나라에 가서 혹시 숙료 당하면 어떡하지 나 못 살 것 같은데 나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부모로서 그런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뭡니까 그냥 의대 나오고 의사 나오고 돈 잘 벌고 그게 끝이지 그게 뭔 소수입니까 우리는 세계보금화입니다 물론 대구보금화 해야 됩니다 세계보금화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넓어야 돼요 세계를 품어야 돼요 내가 몸은 비록 대구에 있지만 내 가슴과 내 마음은 2, 3, 7로 가야 돼요 어제 우리 평신도 성교사님 한 분 또 파손됐잖아요 또 그 자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관계자분들이 또 사진 찍었잖아요 저는 가슴 폭차더라고요 이분들이 저 캄보디아 향해서 갈 제자들이구나 대구 사람들이 알구나 제자예요 이게 넷이에요 이 넷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화 된 사람이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2, 3, 7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2, 3, 7 진짜 마음과 가슴에 감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몸이 대구에 있지만 늘 2, 3, 7을 향해서 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이 일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맡은 거는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2, 3, 7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세계보금화 왜 그러냐 이게 전문하고 제자하고 세계화입니다 2, 3시대 살리는 주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또 우리 하나 선교대회 또 주셨던 일곱 미션 일곱 망대죠 이 일곱 미션 일곱 망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망대 이걸 딱 갖춰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제 우리 강단 말씀대로 사단의 진,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딱 이게 견고하게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직 플랫폼이죠 오직이라는 플랫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 교회는 2, 3, 7을 향해서 가는 교회다 이 좁은 대구를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2, 3, 7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플랫폼으로 교회를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하나교회는 그래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하나교회만큼은 우리 단임 목사님과 함께 대구를 살리고 2, 3, 7을 향해서 여러분들 많은 틀들을 깨야 합니다 교회의 망대죠 세 번째 뭡니까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가는 이 영적 플랫폼 망대를 만들어라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땅 끝까지 우리 주님의 명령령입니다 땅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망대는 뭐죠 나의 2, 3, 7 여러분들 나의 2, 3, 7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 우리 차세대 송교사 2, 3, 7 나라 중에 한 나라는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제가 내가 평생 2, 3, 7에 헌신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집중합니다 희한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는데 다른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다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말씀이 정확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2, 3, 7을 찾아라 우리 랩몬트 중에 이슬람 나라에 보낼 랩몬트를 찾으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재산을 그 랩몬트를 위해서 투자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비밀과 능력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의 비밀 능력을 갖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요 기도가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요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기도로 2, 3, 7 나라의 모든 영적 허감 다 끊습니다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저 나라도 우리 기도의 힘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제자를 찾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하는 건데 우리는 아니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뭡니까 이제 정확한 미래를 봐라 미래가 정확한 거예요 불안과 염려의 미래가 아니고 우리는 정확한 미래입니다 이 망대를 세워라 미션이죠 마지막 일부 번째 미션은 뭐냐 그리스도 이게 전부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번에 성교대를 마치면서 또 우리 하나 성교대회 때도 어제 말씀 주셨죠 목사님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 일곱 미션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이 기도 제목 그대로 전달해서 성취시켜 나가는 또 한주대기를 또 계속 우리 다음 성교대회 때까지 이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중요한 시간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시대 살릴 능력과 25응답을 이번 한중안에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3시대를 살릴 능력과 2, 3, 7 나라의 선교의 망대를 세워나갈 우리 귀한 권찰, 부권찰 또 교육자분들과 중직자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3nh 2, 3 1, 2 1, 2, 3